Let's go! 시바이누가 시가총액 11위였던 아발란치의 시가총액을 다시 뛰어넘었습니다. 시바이누를 둘러싼 긍정적인 감정과 암호화폐 시장을 관통하는 광범위한 추세는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더리움 ETF 승인과 함께 미국에서 다시 한번 민코인 시장이 강세에 접어들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었지만 ETF의 영향을 바로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내에서 관찰되는 더 넓은 추세를 보자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과 같이 보다 확립된 암호화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용과 검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시바이누의 상승은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코인 부분 내에서 관찰되는 광범위한 랠리의 일부입니다. 이제 6월에는 이더리움 ETF의 실질적 반영이 온다고 하는데 시바이누는 이더리움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시바이누 투자자 중 한화 약 200만원으로 15억원을 달성한 투자자가 나왔습니다. 3년간의 여정 끝에 약 42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한 건데요. 이번 투자자의 매도로 인해 시바이누의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일전 최고점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시바이누는 아직도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달러라는 목표가는 분명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가 보여준 것처럼 자산 보유에 대한 인내심은 상당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죠. 시바이누가 현재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을 돌파하려면 일주일 이상 거래량이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투더블럭의 데이터에 따르면 점차 시바이누의 탐욕지수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거래활동 역시 점차 활동이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모멘텀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상승한다면 시바이누는 0.0001달러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거기에 지난 24시간 동안 3조 5천억이 넘는 시바이누가 전송이 되었고 최근 지지부진했던 흐름 대비 2조 3천억개 이상 증가한 수치가 됩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거래들은 자금 재분배로 인해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한 이후 적극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죠. 시바이누 활동의 급격한 증가는 대주주간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거래가 늘어났고 다소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인데 대규모 보이자가 시바이누로 리포지셔닝하는 방식은 시장이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봤었을 때 아래의 높은 변동성과 가격 변동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단기간 높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데이트의 거래 활동의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시바이누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줍니다. 시바이누의 거래량 급증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적용이 많이 되는데 이건 잘 확립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대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데요. 시바이누는 2020년 ERC20 토큰으로 출시된 인기 있는 밈코인이었죠. 점차 이더리움 ETF의 영향을 받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관련된 코인 중 일론 머스크와도 엮여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돈남원네로 불리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일론 머스크의 XAI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도 보도가 되었어요. XAI의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와 연관이 되어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와 같은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 지분이 높아지고 있는 코인들이 대상승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고 앞으로 엄청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코인들 중 일주일 안으로 1500% 이상 올라갈 코인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있다고 하는데 자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지속 말씀드렸죠. 실제로 지금 시바이누의 15시스 가격이 0.2이더 즉 평균 70만원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15시스의 값어치는 400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큰은 고작 3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성장한 건데요. 무슨 이런 그림 하나에 400억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더리움의 NFT 시장에서는 가장 낮은 값어치 약 1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토큰들이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이더리움의 ETF 시작점이 되었죠. 시바이누도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주들이 엄청난 대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바이누도 코인 덕에 400만원 투자에 1조를 벌었다는 기사는 아주 유명하죠. 심슨코인이 일주일 만에 6만%의 상승, 페페코인이 500만% 상승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뒀던 밈코인이 썼습니다. 하지만 밈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토큰들은 실제 기사에서 다루어지지가 않는데요. 이건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15시소 같은 대체불가 토큰은 오히려 더 안전화한 가상자산에 속해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를 침묵하고 정말 극소수의 이용자 그리고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대체불가 토큰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토큰들이 각각의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게 이 대체불가 토큰인 건데 무형이 아닌 유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수많은 토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 중에서 어떤 것은 코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토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비트토큰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바이누나 도지코인, 페페, 플로키 같은 이런 코인들은 토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과 토큰이라는 말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혼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지난해 시장 테마의 중심이었던 아발란체나, 첼링크, 폴카달, 솔라나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은 코인을 조금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이 테마의 중심에는 RWA 즉, 실물자산 토큰으로 바꾸는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당장 지난해에 5천만원도 못 넘길 것 같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1억을 돌파하고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방향성을 몰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 지금은 조정을 받으며 다시 상승세에 힘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죠? 뭘 투자해야 되는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지금 이 상황에 잘못 들어가면 더 떨어질까 두렵고 지금 내가 올라타는 자리가 고점이 아닌가? 걱정돼서 앞으로 이더리움 ETF 왔으니까 이더리움이라도 살까 봤더니 500만원이 넘게 올라가 있죠. 이러면 초보분들은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진정하세요.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연 지금 비트코인을 사서 2억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2억 2배가 좀 넘죠. 하지만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전 불장에 수백, 수천배 수익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인터넷에만 존재할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수백배 이상 돈 복사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끊임없이 검색하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이제 시작인 이더리움 ETF 그리고 미 대선 앞으로 다가오는 알트코인 ETF까지 임박한 것으로 이 조정우의 불장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그냥 지나간다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코인 말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잡아야 하는 건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테마의 코인들이 주력으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인지 그동안 방송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시즌에 맞춰서 지금 봐야 될 게 바로 ERC20 이걸 잘 봐야 하는데요. ERC20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이더리움이 투자하지 못했던 또는 이더리움 상승 이후 창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 바로 이더리움 기반 토큰들이 슬슬 움직일 차례라는 거죠. 작년 수많은 백만 장자를 여러분 만들어줬던 토큰들 역시 이 ERC20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ERC20이 뭔지 이 ERC20에 대한 연관된 이 토큰들 중 여러분들이 단돈 천원, 오천원, 만원어치만 사나도 수천배 이상의 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여러분들 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영상이 아주 꽉 채워져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단기간 우리에게 큰 돈을 가져다줄 ERC20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핵심 위주로 간단히 이게 뭔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코인들 먼저 목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놨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RC20, 이더리움 ETF가 시작되는 현 시점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십 배가 아닌 수천, 수만 배를 노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코인 관련 ETF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이 테마 또한 단 한 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돈 5천원, 오천원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근데 그런 코인 있으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예전부터 제가 100번, 1000번 설명드려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0.1%도 안 됐습니다. 결국 돈은 버는 사람만 벌게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을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신 ERC20, 고유한 기능과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더리움은 결국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플랫폼 서비스와도 유사한데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앱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90% 이상은 ERC20, 즉 이더리움에 맞춰 발행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제안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표준이 되는 건데 ERC20은 이 특정 제안에 할당된 번호로 토큰을 생성하거나 발행 또는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일련의 규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수많은 토큰들 중 수억 배 이상 올라간 토큰들도 존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초기 투자를 불러일으켰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이누나 플로키, 페페와 같은 코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큰 표준의 잠재적 이점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자체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손을 한번 들어줄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듯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쉽게 핵심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도 어려운 말로 느껴지는 단어들이 보이실 것 같아 보이니까 지루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한 기능이나 관련 기술적 부분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부분은 수익, 즉 돈인 건데 그래서 이 ERC20인지 뭔지가 앞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야, 많은 거야. 내 돈을 얼마나 올려줄 수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ETF로 인해 최근 ERC 관련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배, 50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토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수익을 맛본 투자자들이 과연 기존 투자가 눈에 들어올까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어떤 거겠어요? 투자같이 그거 믿고 하나 따지면서 들어갔다가 수익은 별로 또 못 보고 또 다쯤 한번 잘못 잡으면 물리기 일수인 이런 코인판에서 새록들 장난이 안 놀아나고 그냥 순전히 소액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거겠죠?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수많은 대형 코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죠? 너도 나도 어떤 대형 암호화폐들도 지금 모든 사소한 것들을 다 온체인으로 가져와서 토큰나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을 이제 이렇게 멀티체인으로 바꾸고 메인넷을 확보해서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큰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이 300원에서 600만원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고 비트코인도 900원에서 8천만원까지 가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가 시작되는 지금 이런 0.0005 이더 약 30원도 안 되는 이런 토큰이 70만원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생긴다면 정말 수백 수천 아니요 수백만 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토큰 하나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하루에도 몇천 퍼센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큰 하나에 400억에 거래될 정도로 시장은 이제 실물이 존재하는 토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시점 약 30원도 하지 않는 이런 토큰이 앞으로 단기간 수천 수만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인 즉 이런 토큰이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면 어떠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부자가 되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정보를 현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특성상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코인명을 알려드리면 업자들이 코인명 영상 내용을 무단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만 코인명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라며 수만 배 이상의 대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일주일 안에 15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코인명을 공유 받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유료방과 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으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215-4981 이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신 다음 시청 중인 영상 하단의 댓글로 부자 문자 완료 여기에 문자 발송하신 번호 맨 뒤 네 자리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올려주셔야 링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자 보내신 번호하고 댓글에 있는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한 다음 개별적으로 링크가 있는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코인명이 담긴 비공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개별 링크인데요. 해당 영상은 이미 촬영을 끝내고 비공개 상태로 올라가져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공유 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신 다음 답글을 통해서 받은 개별 링크로만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명이 포함된 비공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있는 번호 010-8215-4981 이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신 뒤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의 댓글로 부자 문자 완료 여기에 보내신 번호 뒤에 네 자리까지 짧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며 셀 시간 체크 후에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ETF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